안녕하세요. 싱어송라이터 이재선입니다. 이번에 너라서 라는 새로운 싱글 앨범을 발표하게 돼서 여러분께 인사를 드립니다. 이번 앨범 너라서는 힘들고 지칠 때 나를 변함없이 사랑해주는 누군가를 생각하면 또 웃고 다시 힘을 낼 수 있다는 이야기를 담은 노래입니다. 바쁘고 힘든 일상이지만 잠시나마 그런 따뜻한 사랑을 떠올려 볼 수 있는 그런 노래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